왕독님 왕독님 얘들아,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데? 나 너 뭐하는 거야? 이런 씨발 내 왕독만 사게 안 돼 바꿔야 별거 아닌데 힘들다 지금 1분 남았나요? 2분 남았대 왕독님 야 쟤 대박이야 야 에스쿱스 자 탈출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인우야 거기에서 천천히 가 천천히 인우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인우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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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앞으로 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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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6 3 8 9 왕눈이 왕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야 너는 빨리 올라가 아니 왜 거기로 가 도겸이 딱밖에 안 닿는다 도겸이 대박 스파이더맨인데? 도겸이 3번째 남았습니다 왕눈이 2개 남았어 진짜 2번 썼어 1번 남았어 왕눈이 발출 조슈아 뛴다 조슈아 뛴다 은혜 순수할래 오..이..이..이..이.. 망눈이 있어, 명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